안녕하세요. 미뷰 칼럼 무화성형외과 피부과 대표원장 김우정입니다. 다이어트를 해서 가슴이 작아지시는 경우, 특히 결국에는 윗가슴이라는 부분인데 윗가슴에는 가슴 조직도 있고 지방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 지방이 소실되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지방을 거기다가 채우면 다시 해결되느냐.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만약에 지방이 소실돼서 가슴이 작아졌다 그러면 가장 좋은 선택은 보영물을 이용해서 가슴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 드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